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피 상장사가 지난해 역대 최대로 벌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군요. 이건 뭐 다 알려진 건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한국거래소가 어제 발표한 걸 보면 12월 결산법인 대부분은 한국은 12월 결산법인이죠. 그래서 3월까지 주총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2021 사업 연도 결산 실적 결과 분석을 해보니까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299조 원가량 되고요. 영업이익이 183조 9천억 정도 순이익이 156조 5천6백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역대급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매출액은 19.82% 늘었고 이건 뭐 사실 일종의 기저효과도 좀 반영이 됐죠. 2020년 대비니까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무려 73.59% 그리고 160.56% 급증을 했습니다. 이 통계는 연결 재무제표를 거래소에 제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 676개사 중에 분석 제외법인 81개사를 제외한 595개사가 대상이니까 대체로 우리 코스피 시장의 대부분의 회사의 실적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소가 통합출범에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2005년이거든요.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을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네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럴 때 삼성전자가 다 한 거 아니야? 삼성전자 착시? 그런데 작년에는 굳이 그런 삼성전자의 착시라는 얘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죠. 전체 매출액 비중의 12.16%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사 실적을 보면 매출이 20% 늘었고 영업이익이 89%, 순이익이 246%가 늘었으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해놓고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더라도 더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분석 대상 595개 사 중에 순이익 흑자 기업이 478, 그러니까 80.34%가 순이익 난 회사가 됐고요. 나머지가 이제 적자 기업인데 이 순이익 난 회사를 놓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예순 3개 회사, 즉 10.59%가 늘었다. 그러니까 즉 예순 3개 회사는 흑자 전환한 회사가 됐다는 거죠. 이 예순 3개 회사만 아마 투자하고 계셔서도 아마 코스피의 상승률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적을 보면서 이렇게 실적 좋은데 우리 주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시죠? 대체로 주식 시장에 한 6개월 정도 경기, 경제에 선행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실적의 총합 이런 걸 우리가 경제 경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대체로 우리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친 게 작년 6월경이었죠. 그때 3,30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선반영 했네요? 선반영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기업 실적의 픽아웃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게 지금 현재 주가인데 그 이후에 국제 유가 상승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미국의 금리 상승 또 대체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강경하게 바뀐 것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내부의 가버넌스 이슈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을 선반영해서 올랐던 주가가 피크아웃했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거 아닌가 악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업종별로 어떠냐? 의료정밀 및 운수창고업 등 17개 모든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했고요. 모든 업종? 모든 업종입니다. 영업이익은 주로 운수창고업 이런 거, HMM 이런 거 엄청 좋았잖아요. 화학 등 15개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전기가스업, 건설업 등 2개 업종에서 감소했습니다. 전기가스 뭐 한 전 있죠. 아, 그렇죠. 한 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도 부분적으로 이제 지방건설사들 이런 데들이 좀 나빴나 봅니다. 순이익은 화학서비스 업종 등 15개 업종은 늘어난 반면에 전기가스, 의약품 등 2개 업종 줄었다. 바이오가 순이익이 준 업종이 됐습니다. 바이오? 이건 뭐 바이오 플러스 제약이죠. 의약품이니까. 여기는 이제 뭐 대체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잘 가지 않고 그러면 처방전을 그만큼 발행을 못하고. 약을 좀 들먹고. 우리가 뭐 일반 동네 의원이나 병원도 잘 안 갑니다마는 종합병원 자체를 잘 안 가는 거예요. 종합병원? 네, 종합병원. 큰 병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 환자들 위주로 가고. 예전에 사실 뭐 의료 쇼핑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진입 장벽이 생겼죠. 그래서 최근에 뭐 지인이 입원해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위문을 가려고 그랬더니 아예 못 들어가더라고. 요즘 뭐. 그래서 어차피 트래픽이 줄면 아무래도 이런 매출이 줄게 돼 있다는 거죠. 좋았던 데가 어디냐. 금융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융업 43개 회사의 영업이익 및 순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41%, 47% 증가했어요. 작년이 좋았다고요? 네, 작년이 굉장히 좋았죠. 은행, 증권 이런 거 다 좋았죠. 증권에서 뭐 안 좋을 리가 있었으니까. 증권에서는 거래 폭증했으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는데 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금융업종이 영업이익 순위익이 한 해 만에 41%, 47% 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증권이 56%, 은행이 51% 순으로 나타났고요. 순위익 증가율은 보험이 61%, 알짜 경영했다는 거죠. 이건 아마 올해도 이 실적의 개선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증권이 60%,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증권은 올해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있죠.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 상장사가 장사를 잘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마음 한켠에는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하시죠. 그래서 실적이 물론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뭐의 함수다? 실적과. 이익의 함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적이 곧 이익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낸 기업 활동이 주가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들어온 이익금.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우리 코스피 시장의 어떻게 보면 저평가를 말씀하시면서 이건 영원히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가버넌스라든지 우리 기업가들의 어떤 주주들 대하는 태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최근에 스머프라고 우리가 왜. 스머프. 먼저 스머프는 무슨 뭐의 약자죠? 스머프는 스마트, 머니, 트래블? 아 정말. 트레이드? 좀 모르면 손절을 하라 했잖아. 스트릿?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프로들을. 아 스타트업.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아 맞습니다. 똘또리 스머프 슈카. 아 그렇죠. 똘또리 스머프 이진우. 재미있습니다. 카카이도 나오잖아요. 스머패티. 스머패티. 그런데 이 스타트업이 유니콘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이 속속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좀 달라질 거냐.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 제조업을 비롯한 선배 기업가들, 상장 기업가들은 대체로 자본조달을 어디서 했냐면 은행에서 했어요. 부채로 한 거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스타트업을 어제 제가 무슨 자료를 보든가 우리나라 유니콘을 비롯한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의 최대 지분율을 보니까 매우 낮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의 이혜진 정확히 명칭이 의장은 아니고 C 뭔데. 이혜진? 네. 그분이 창업가잖아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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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O인가 봐. CGO. CGO. 그래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비상장 상태의 어떤 유니콘들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0% 넘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투자자들은 다 팔았다는 거지 이미? 아니, 판거가 되죠. 왜냐하면 투자자본들을 계속 유치했을 테니까 희석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희석이 된다는 거는 타인 자본을 끌어들였다는 얘기잖아요. GIO 모양입니다. GIO예요? 네. 하나도 맞는 게 없네. C집이 아니고요. 항상 C로 시작하잖아요. 글로벌 그렇게 되나 보네. 글로벌 투자 오피서 이런가 봐요. 어쨌든 이렇게 벤처 캐피탈을 비롯한 타인 자본을 끌어들이게 되면 스타트업 상태부터 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하죠. 또 그걸 안 하면 예를 들면 기관 투자가인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에코드 펀드 이런 데서 돈을 주지 않고 랩테이션이 굉장히 나빠져요. 지금도 유니콘에 근접하다가 그런 랩테이션이 안 좋아져서 거의 투자를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캐시 드라이가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엉망이 돼버린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 경영자들은 항상 주주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계속 새로운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태계에서 기업가가 생기고 그런 기업이 커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속속 입성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가버넌스를 비롯한 기업의 경영 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좋은 방향을 잡고 있고 문제는 속도의 문제인데 그 속도를 이렇게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새로 짜여질 금융당국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자들에 의해서 조금 더 동력을 얻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으나 주가가 낮은 이 국면 좀 섭섭하죠. 자 우리 상장사들의 이익에 관한 뉴스 첫 번째로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굉장히 또 중국이 이 분야에서 정말 앞서가는 것 같네요. 중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 일들이 속속 지금 나타나고 있군요. 비아디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대요. 비아디가 한때 투자했어요. 어땠어요? 비아디로는 손해보기 좀 어려운데. 그거 제가 해냈잖아요. 이익 났어요? 아니요. 제가 해냈다고요. 그 어려운 일을. 손실라고 보냈어요. 대단합니다. 한 15%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비아디가 있는데 이게 순위로 따지면 9위네요. 완성차 기준으로 하면 비아디가. 전 세계? 중국 9위. 중국 내부에서. 중국 내부예요? 휘발유와 디젤 등 전통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중국의 전기차 판매 추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15년에 33만 대. 2021 예상치가 500만 대예요. 그러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15배? 성장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게 전 세계적으로도 빨리 성장합니다마는 저 대수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100만 대 단위니까 350 미만 대 500만 대니까 저 대수의 어떤 가중치를 보면서 성장률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비아디가 올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내연기관차를 각각 절반씩 생산해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내연기관차 생산이 거의 의미 없을 정도로 줄었어요. 올 들어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보면 비아디 얘기입니다. 1월에 2200대, 2월에 2700대, 3월에 빵대예요. 빵. 빵이에요? 빵 쳤어요. 물론 이게 집계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안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완성차 업계에서 구이고 전기차 업계에서는 단연 1등이죠. 2021년 중국 시장 점유율이 17.1%예요.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전 세계 2021년 전기차 판매량 순인데 테슬라가 92만 대 1등이고 상해기차가 61만 대. 상해기차? 네, 저게 1등이 더군요. 그런데 폭스바겐 43만 대, 비아디 33만, 현대차 24만. 단일 브랜드로 치면 현대차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세계 5위잖아. 그렇죠? 현대차가 사실 완성차 합쳐서, 현대기차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 이런 건데 올 3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6%가 늘어서 10만 4천 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전기차가 5만 3천 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만 600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순수전기차하고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수소차 이렇게 나눠서 통계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040년도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아예 그냥 바로 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전기차로도 기업 경영 먹고 살만한 기반,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157%가 중국 전체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서 500만 대 이상 판대니까 여기서 1등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포드 같은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데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거든요. 그런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전을 얼만큼 순조롭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노사 관계도 그럴 거고 또 전체적인 하청업자들과의 관계 설정도 그렇고 이게 보통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 같은 건 집중돼야 되고 또 기업도 이게 계속 해나가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방향이 그쪽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택과 집중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폭스바겐이 2030년, 혼다가 2040년 연료차 판매를 중단한다고 했고 현대차 그룹은 2020년 말에 일단 디젤 엔진 신규 개발을 전면 중단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내연기관 신차 개발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쪽으로의 행보,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가 현대차 주가를 규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중국 관련 뉴스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감염자가 이틀 연속 지금 1만 3천 명대가 나와서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이 역대 가장 많이 나온 게 초기에 우한에서 벌어졌을 때 1만 5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사상 최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제 논란이 됐던 청명절이란 말이에요. 청명. 네, 청명절에는 중국 사람들도 성명하고 이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걱정이라는 건데 문제는 상하이의 상황이 여간에서 진정이 안 된다. 그래서 3일에 신규 감염자가 9,006명을 발생시켰고 처음으로 9,000명대 상하이에서만 3월 이후 누적 감염자가 6만 3명으로 중국 전체 40%를 상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중국 군 인력까지 투입을 해방군을 2천여 명 정도 군 의료 인력을 파견했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도 K-방역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확진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였다가 갑자기 터져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모범적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중국에서도 초기부터 물론 중국제긴 하지만 백신 거의 다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늦게 백신을 다 맞은 상태에서 거의 역대급 확진자가 나왔는데 저걸 중국 정부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완전 봉쇄를 계속 했을 경우에 우리 상장사하고는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이 풀리고 거리두기도 풀리는데 중국이라는 이 큰 덩어리가 다시 저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좀 썰렁해질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중국 내수 화장품이라든지 또 중국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열린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야 우리 여행을 사는 거거든요. 사실 또. 그렇겠죠. 지금 명동 나가보시면 문단대 진짜 많습니다. 와 진짜 예전 명동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명동 맞나 그래요. 명동에 원래는 그럼 다 중국인만 살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1만 3천 명대가 나오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초기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의 어떤 확진자의 증가 속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중국의 코로나 관련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채팅창에도 보면 테슬라의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를 또 인수할 것 같은 그런 뉴스도 좀 있어요. 흥행했죠. 25%가 오른 것 같은데. 그런 뉴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등등해서 오늘 또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중요한 뉴스들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나오시니까요. 그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들 좀 많이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교보진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